메인은 사실 이쪽이지 않습니까? 사실 메인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금액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쪽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입구 쪽. 그렇게 했던 이유가 대성베리, 양조점 도시, 한신더유 뭐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끝에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곽이지 않습니까? 중심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7호선 연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쪽 라인을 했겠어요? 여기는 지금 당장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7호선이 연장이 되면 이쪽에 만약에 7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쪽이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이다. 근데 여기가 5억이다. 중심부가 5, 6억이다. 근데 여기가 5, 6억이다. 1억이었거든요. 3억 대. 지금 다 4억으로 올랐잖아요. 다 1억 정도 올랐어요. 이게 분양가 3억 대. 3억 7천이었거든요. 3억 7, 8천. 1억 정도 오른 거예요. 지금. 입주장 때는 이것도 마이너스 P도 있었고 그냥 분양가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 한신더유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했던 게 그러면 여기 7호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바로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 그러면 이 안쪽보다는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더 전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아니, 입지 좋은 거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좋은 거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입지 우리나라 최고 좋은 입지가 어디예요? 강남. 강남의 악구정 현대이지 않습니까? 악구정 현대나 삼성동 그쪽 라인인데 아니, 그러면 세골집 가야 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이제 노리는 이런 데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하다. 현금 부족. 내가 중심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올랐으니까. 그 가격 말고 나는 진짜 원가에 좀 사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추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이 와중에도 올랐잖아요. 꾸준히 그래도 뭐 거래도 3억 7천에서 뭐 효과도 오르고 왜냐하면 주변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꾸준히 오른다고 보는 거고 한신도유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확실히 어떤 지역을 하든 김포가 됐든 양주가 됐든 운정이 됐든 대표님은 확실히 뻔한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면. 항상 여기도 중앙이 호수 중앙 공원을 기점을 해서 여기 주변이 사실 메인이잖아요. 여기 스타벅스 있는데 대박 노블랜드도 저도 가봤는데 이런 데 사실 관심을 많이 갔는데 사실 여기 입구 쪽은 좀 늦거든요. 관심도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상 지하철이 생기면 저는 그때는 또 한 번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어쨌든 투자라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을 올리는 게 큰잖아요. 사실은 가장.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매매가, 전세가가 높은 곳만 찾다 보면 여러분 투자 물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요새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다 폐기처벌. 그런데 찾다 보면 지방 어디 다 오지 가야 돼요. 오지. 지방에. 그러면 기회가 또 놓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요. 인식을. 인식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니까. 버리고. 그럼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지방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수도권으로 오시는 게 선명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에 메가서울 이슈도 있고 용인에 지금 반도체 랠리라든가 평택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수도권에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이게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에 오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지방 웬만한 지역들도 다 비싼 데는 7, 8, 5 대전도 비싼 데는 거의 10억 넘는 데 있고 하는데 수도권에도 잘만 이렇게 찾아보면 의외로 또 싼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표님. 뭐 대기업에서는 울산 가라고 울산 우르르 가서 샀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냐면 이 부동산 투자도 생물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이.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 옛날에 배웠던 거 그게 무슨 진리이냐. 전세가율 85%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답답한. 너무 답답한 것 같아 나는. 그게 무슨 성경 같아. 전세가율 85%가 무슨 성경처럼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성서처럼 바뀌는데 흐름이. 제가 전세가율을 그렇게 따지면 2009년도에 전세가율 높은 데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원조잖아요. 2009년도 책 나온 것 자체가 그건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변조라는 게 아니라 전세가율 높은 게 투자한 게 맞잖아요. 사실은. 맞죠. 맞는데. 변절이 아니고 진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그런 거에 딱 그 고정관념만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450분 보고 계시는데요. 아마 다주택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투자로 그냥 일반 여유자금 말고 투자로 가용 가능한 여유자금 다 이만큼 있다. 숫자로 한번 올려봐 주시죠. 5천, 7천. 10억. 11억 뭐야 11억. 은우 아빠. 11억 뭔데. 써니티님 11억. 이런 느낌. 최정인님. 최정인님은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으니까 3천인 거지 사실. 없는 상태에서 3천이 아니거든요. 사실. 와 이 정도. 이런 느낌이면 그러면 내가 1억 이하다. 구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1억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천 이하다. 5천 이하. 5천 이하? 네. 수도권에 뭐 그냥 아파트 개투자나 분양권에 하죠. 수도권에.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개투자. 갭투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5천짜리는 되게 대충 알려주시네요. 수업권도 잘 찾아보면 된다. 수업권도. 네가 알아서 해라. 잘 찾아라. 1억. 1억이야. 1억이야. 사실 쉽지 않죠. 5천 이하는. 그렇죠. 1억 이하도 비슷해요.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도 한 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거. 우리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뭐.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왜냐하면 전세가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차이 나니.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15억은 뭐야 또 15억은. 15억은 이제 무주택자냐. 이제 1주택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0억 이상. 뭐. 뭐 강남쪽 재건축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강남쪽 아파트 사시는 것도 맞고. 아니면 뭐 이분이 뭐 그냥 월세 받는 거 하겠다. 그러면 뭐 조그만 뭐 건물 같은 것도 하는데. 근데 저는 아파트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파트 하는 게. 13억. 여유자금으로만 14억. 13억.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13억. 뭐 건물 사셔도 되고. 짱. 건물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크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원화시킨 것 같아요. 크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제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래서 아까 그 양도세 물어보셨는데. 양도세 어차피 2년 지나면 일반 세월. 지금 어차피 조정지역이 강남상구 용산을 제외한 지역은 다 해제됐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세월이에요. 내년 5월 말까지. 이제 중가 배제는 이제 강남상구랑 용산에 해당되는 얘기고. 나머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일반 세월을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거죠. 이제 1년에 한 채씩 정도 팔면 세금 내는 건데. 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뭐 한 2억 정도면 한 5천 정도 세금 내더라고요. 2억 정도 수익 내면. 근데 2억 정도 수익 내서 5천 정도 세금이면. 사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뭐 투자를 하던. 사실 그 정도 세금은 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벌었는데 한 4, 5천 정도 세금 낸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지금 1억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억을 하나에다 넣는 게 맞아요? 아니면 5천, 5천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아 그거는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에 따라. 세금에 따라서 그렇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 아니면 혼인 전이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5천씩 각각 나눠서. 이제 혼인하고 5년 이내 이제 팔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이. 1세 대 2주택 비과세 되잖아요. 그렇게 짤 수도 있고 계획을. 아니면 나는 이제 5천씩 해서 이제 1년에 텀을 두고. 1년에 텀을 두고. 1년 있다가 이제 2주택을 사겠다. 그러면 이것도 2주택이지만 일시적이 1세 대 2주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텀을 두고 사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5천으로는 힘들어. 그러면 1억 주고 해야죠. 당연히.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불인이로서 평범한 자산을 이루고 싶은 사람으로서 현 시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다면 비주택 상품 경매와 아파트 투자 방향성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 투자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우리는 이제 저희 그 아시다시피 올해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효율을 좀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 그 다음에 쉽게 쉽게. 어려운 거 안 하고 쉽게 쉽게. 쉽게 쉽게 하는데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투자 스타일. 아까 봐봤지. 그리고 약간 기발한 스타일. 투자도 약간 기발한. 그러니까 그런 게 맞으면 또 의외로 또 쉽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어렵냐면 이제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발상이나 기발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공부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대들을 의외로 또 많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 지난번에 오피스텔 총정리 영상. 그 조회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좋은데 그거. 그거 되게 열심히 편집하고 내용도 괜찮은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나왔던 것처럼 덤프트럭 먼지 날릴 때. 네네. 그쵸. 그 윌의 오벨리스. 그쵸. 그 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곡. 그쵸. 마곡도. 그 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당시에는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딱 데리고 갔을 때 뭔가 표정이 막. 맞죠. 위아래로 훑을 때. 네네. 그런 것들을 찾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게 뭐 100% 다 성공한다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안 물려요. 여러분 크게. 안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도 한창 고점일 때 있지 않습니까. 고점일 때 대출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은 거의 지금 엄청 힘들고 부동산 쳐다보기 싫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스타일은 뭐냐면 여러분 제 스타일은 이런 고점일 때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그때 상담 오셨던 분들은 이런 고점인 거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자고 제가 막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고 이제 저평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니까 심하게 내상을 입을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다가 한두 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근데 우리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만약에 내가 5억이 있으면 1억씩 하나씩 이렇게 사다 보면 그중에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어떤 능력도 커지는 거고 투자 감각도 커지는 거니까. 근데 5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딱 샀는데 고점에 딱 물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1억, 1억, 1억 이렇게 한다. 또는 2억, 2억, 1억 이렇게 한다. 또는 3억, 2억 이렇게 한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CD가 있으니까 빨리 CD를 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가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번에 두 채를 사면 하나는 비과세는 안 된다. 일반 세월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1년의 텀을 두면 2주택이지만 또 각각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선택하게끔 하는데 저는 이제 타이밍도 정확하게 솔직히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타이밍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이제 타이밍도 좀 분산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처음 투자하는데 무조건 된다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경기가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해보고 좀 이따가 하셔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고수만희님. 딱 청약 계약금 넣을 돈이 있는데 이걸로 구축 아파트 갭을 살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떤 청약에 따라 다른 건데 그때 왜 충북혁신도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자 뭐. 여기는 덕산읍입니다. 네. 덕산읍.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하면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 피가 지금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붙었고요. 피가 1억 2천 붙었습니다. 1억 2천 붙었고 지금 여기 매매가가 이제 분양가가 3억이었어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전세가 전세가 2억 8천 뭐 이렇게 해요. 지금 전세가. 그러면은 계약금 3천만 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청약을 넣고 싶은 데가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반드시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그럼 만약에 이게 분양가 3억이면 감정가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감정가도 좀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감정가는 4억 5천에서 5억 될 것 같거든요. 4억 5천. 그럼 만약에 감정가 5억이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 80% 대출 나오면 얼마 대출 나요? 80% 하면 4억 나오죠? 분양가가 3억인데 4억이 대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가가 4억이다. 그럼 80%면 얼마예요? 3억 2천 나오죠? 근데 감정가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세로 나오니까 감정가는. 시세대로 주변 시세대로 나오니까 분양가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옥정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실제로. 분양가가 3억 7천인데 감정가가 5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뭐 80%가 나오는 거예요. 80% 나오면 거의 4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투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전세의 갭이 낮아서 투자 유망한 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이렇게 감정가가 높아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데는 올 수에 놓으면 끝나니까 세팅이 끝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감정가가 좋다 이거예요. 감정가 3억이다. 그래도 80%나요? 80%나는 70% 나온다. 그러면 2억 1천이잖아요. 2억 1천. 그러면 3천이 있으니 내가 최악일 경우에 6천만 원만 어떻게든 한 1,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 이자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전세나 월세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계획이 쓰면 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일 경우. 근데 너무 희망위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거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폭등이라도 나중에 아니면 전매 제한 풀릴 때 피 한 2, 3천, 3천 주고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두 채를 샀다. 두 채를 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경기 꺾이고 하니까 오히려 맞핀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도 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근데 우리가 분양권은 제일 힘들 때가 제가 볼 땐 입주장일 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입주할 때 오르는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입주장 때는 마이너스피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좀 잡고 버티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버티니까 이제 분양권으로도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땅상 최악의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